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이 37.64%로 급등했습니다. 테라페틱스는 이미노믹의 184억의 BW 인수 소식도 나왔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사 선물 같은 경우는 1.10% 하락세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도 0.77% 0.92% 지금 개장까지 3시간 23분 정도 남았는데 중소영주 중심의 러우셀 이천 같은 경우 0.97% 하락을 하면서 최근 했던 시장에서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훨씬 좀 2년물이나 10년물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시장은 향후에 금리이나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좀 선반영했는데 지난주에 고용지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견조하면서 연준의 올 이후에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먼저 좀 선반영득한 듯한 채권시장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좀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죠. 이 흐름에서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은 수급 자체도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도로 나서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정시의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율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달러의 어떤 달러인덱스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채권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 흐름이 좀 나오면서 23만 40전 정도가 올라가면서 외국인 수급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흐름이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오늘 거래소 고수닥에서 매세로 일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는 코스피에서는 거의 대등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한 두배 가까이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2차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비엔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HLB는 결국 21위평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공매도 매매 위중 자체가 37.64%로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전에 동영상 제가 올려드렸을 때 공매도 매매와 관계되는 프로그램 쪽 봤는데 프로그램은 오늘 대거 매도세가 나왔죠. 17만 8,611주 외국계와 기관들도 같이 팔면서 결국은 이제 2월 초에 나왔던 이 양봉 중국 시장에서 가남 관련되는 부분 성인 소식의 양봉을 무효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은봉이 일단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봉상에 보게 되면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3만 천원 정도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3만 천원 밑단까지 좀 내려가서 한 3.75% 빠졌고 시간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이 수급의 어떤 부분이 다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연관 수급으로 묶이면서 내리켜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와 굉장히 지금 좁아져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곡점 변곡점 나올 때마다 저항을 받고 못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중위값인 3만 2천원도 좀 지지를 못하면서 다시 3만원대 라인 볼린저 밴드 하단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올지 파라볼릭자로 그 흐름이 이제 내일 이후부터 또 이제 시장에서 또 영향을 줄 걸로 또 보여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HLB 생명과학은 3일 조정 제약 같은 경우는 3일 조정이죠. 글로벌도 3일 조정 자 테라페틱스도 예 5일선 정도 부근까지 좀 내려갔고요. PSMC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트지면서 예 저점 대비해 지난주 뭐 수요일부터 해가지고는 거의 이제 100% 이상이 올라왔고요. 시간에도 한 2.64 정도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교란 요인이 전체적으로 HLB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 조금 한번 챙겨봐 보면 HLB 테라페틱스가 사실 이제 1월달에 HLB가 이제 3자 배정 해마해서 HLB 테라페틱스의 최대 수주로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 작년 8월달 이후에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2000억대 중반의 어떤 자금을 통해서 결국 이제 테라페틱스가 이미노믹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보면 결국 이제 HLB 쪽의 어떤 자금들이 결국은 이제 흘러올러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계열사 지분의 어떤 강화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2019년 2020년도에도 HLB 입장에서는 진양곤 회장이 M&A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뭐 이 시가총액을 확대라든지 나머지 보통 이제 신약개발 회사들이 임상 실패하면 거의 뭐 그 회복을 못하는 어떤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유상증자 BW12 발행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늘려왔고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신약개발과 확장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작년부터는 좀 바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9월달에 에스모어학회 이후에 그전에 이제 8월달에 나왔던 유증 이후에 올해도 본래 이제 M&A를 통한 확장들이 더 이제 연초부터 강화된 어떤 국면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안정성면을 내줄 수 있는 어떤 장점인 방안에 뭔가 좀 이제 허터진 어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지금 집중적인 흐름들에서는 조금 이제 교란 요인으로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미노믹 같은 경우에는 아 HLB 어떤 유증에 있어서 아 이제 엘리버 테라피틱스와 이미노믹의 어떤 이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나왔는데 아 이번에 또 HLB 테라피틱스가 1500만 달러면 거의 한 200억 가까운 돈으로 이 BW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은 HLB 테라피틱스는 본래부터 지테르비엔티가 별개의 이제 자회사들을 두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오블라트를 통해서 이미노믹이 발행한 BW를 인수하는 형태인데요 이 오블라트하고 이미노믹은 공통점이라면 이제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신약 개발을 각각 하고 있죠 이 오블라트 같은 경우는 합성의약품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노믹 같은 경우에는 신약 물질 형태로 하고 있죠 이제 바이오적인 세포치료제 형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블라트의 교무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표 주변을 종양미세 환경을 통해 가지고 면역세포들이 역할을 못하게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종양미세 환경을 컨트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해 가지고 암세포의 성장 그 다음에 신생일관 생산을 억제해 가지고 뭔가 이제 암을 치료하는 어떤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노믹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플랫폼을 가지고 iti1000 그 다음에 iti1001 관련되는 부분으로 교무세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iti100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 이후에 데이터 분석을 계속 이제 작년 하반부터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결과가 올해 상당히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i1001 관련되는 부분에도 1월 달에 clinicaltrial.gov에 임상 관련되는 리쿨팅 아직 전입니다만 이제 개시 부분에 이제 문서가 올라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hlb 테라피틱스 안기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사가 이제 공동이라든지 병용 임상 진행 뭐 교무세포증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바이프라인을 통해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교무세포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조금 뭐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향후에는 뭐 이미노믹을 또 테라피틱스 통해서 hlb가 이제 엘리바 테라피틱스를 100% 자회사로 가꾸듯이 지금 나머지 이제 hlb 계열사에서 이런 어떤 hlb 사례와 엘리바 테라피틱스의 사례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시가총액을 좀 더 느리는 어떤 형태도 향후에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다 이렇게 봐야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계열사로 지금 확장하는 어떤 모습의 어떤 느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오후에 이제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엘리바트 그 hlb 테라피틱스의 이미노믹 투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고 그래서 이 hlb 테라피틱스는 종속에서 오블라토를 대상으로 또 184억 정도 규모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투자 금액이 거의 유저하죠 그런데 대상자는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 hlb 테라피틱스로 hlb가 지금 최대주주로 등극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보면 결국은 작년도에 이중에 관련되는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계열사로 지금 좀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서제약의 오늘 주가는 0.72% 큰 흐름이 없는 가운데 마쳤죠 그래서 주가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이런 개별 m&a 관련된 이슈들이 hlb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lb의 올해 어떤 양봉의 뉘앙스는 결국 간암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기사가 되었을 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2월달 3월달은 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나머지 이제 1월달 2월달 개열사 관련되는 지분투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좀 더 집중해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우선 좀 집중하면서 그 결과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 이제 주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시장에 선연한 어떤 이야기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음봉은 상당히 좀 아쉬운 음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21선 해복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다시 또 3만원권 이하의 뭐 그 부근에서의 어떤 지지약인들을 또 해야 되는 어떤 수급상의 영향으로 수급이 아직 견조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3만4천원대의 안착이 1월달 이후 아직까지 지금 두 달 정도 뭐 2월 초니까 지금 한 4 5주 정도 동안 아직까지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대형 전략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